퍼시픽 패키지는 모든 패키지의 스마트화, IoT화를 추진합니다. 스마트 패키지 구현을 위한 첫번째 방안, 정품 인증 솔루션입니다. 하단의 바코드를 전용 앱으로 스캔하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인쇄 비용과 추가 공정이 전혀 필요가 없으며 이미지의 훼손 없이 어떠한 디자인과 재질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드 기능이 제공돼 비행 모드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 어디에서도 정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패키지 적용 분야는 크게 멀티형과 올인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멀티형은 패키지 각 면에 코드를 삽입해 해당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홍보 영상,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고객 등록이 가능합니다. 올인원형은 멀티형의 콘텐츠를 한 곳에 결합한 솔루션입니다. 정품 인증과 더불어서 쇼핑몰, 홍보 영상 연결,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모두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최고의 시스템, 마스 솔루션 전용 앱으로 스캔 때 숨겨진 잠상 이미지에서 정품 문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패키지를 복사할 경우 정품 문구가 나타나지 않는 보다 완벽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전용 오프라인 모드로 언제 어디서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오 안티카피 시스템은 마스 시스템과 함께 개발된 또 다른 위변조 방지 솔루션으로 전용 앱으로 스캔 때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복사 때 위조품이라는 잠상 이미지 문구가 나타나 위조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또 다른 보안 시스템 패스 솔루션은 특수 패턴을 패키지에 코딩하는 기술로 이 패턴을 프린터나 스캐너가 자동으로 인식해 복제 때 작동이 정지됩니다. 정품 인증 솔루션은 패키지의 정품 인증과 매칭에 용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기의 특정 부분을 스캔할 때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형, 사출, 레이저 마킹을 활용해서 유리와 금속, 각종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패키지 스캔을 통해 구매뿐만 아니라 용기의 캡을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쇼핑몰로 바로 연결돼 제품의 재구매도 가능합니다.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 스캔으로 공식 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 수령 후에 패키지와 용기의 정품 인증 이중 체크로 최적의 보안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를 활용한 스마트 마케팅은 오프라인 매장과 이벤트 행사 등에 활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삽입해 해당 제품의 구매와 광고 영상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간편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장소의 제한 없이 어떠한 곳이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사운드는 드라마나 영화의 사운드를 인식해 실시간으로 상품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순시운 변경이 가능하며 원하는 상품을 순쉽게 원클릭 구매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패키지와 오프 마케팅의 활용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IoT 명함은 신개념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판매자가 별도의 IoT 명함 앱에 상품을 등록하면 고객에게 자동으로 상품 정보가 전송돼 소비자는 간편하게 상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보다 편리한 주문 접수와 판매가 가능한 스마트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GPS 시스템 적용으로 정품과 위조품의 스캔 여부와 지역변, 제품견, 소비자의 정보 등을 판단, 분석해 빅데이터로 제공합니다. IoT의 개념을 넘어 모든 사물의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 이를 실현하는 전문기업 더코더와 협력해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실현하겠습니다.